논산의 역사를 만나고 나선 길, 이번에는 이곳 논산이 낳고 키워낸 작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이거 딱 봐도 비몽싱 문학관 같네요, 그죠? 이거 외부 색깔이라든지, 이거 이거 빨간색과 흑색이 들어간 거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흰 바탕에다가. 한 방울의 잉크는 내 영혼의 한 점이라며 죽을 때까지 작품을 쓰겠다는 작가 김홍신의 정신이 담긴 문학관입니다. 이곳에서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세요, 고향이? 네, 제가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시집이나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굉장히 친정은 멀고 시집은 공주거든요. 가서 저를 낳고 바로 들고 다시 온 거죠, 논산으로. 그러니까 깐난쟁이부터 여기서 자랐어요. 논산에 반월동인데 옛날에 방주꼬리라고 했어요. 거기서 해서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다 논산에서 다녔고. 그 다음에 재수할 때까지 여기 있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고향을 떠났던 것이죠. 부모님은 다 물론 여기 있고 산소도 다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고향이죠. 그럼 작품에 나오는 이 작품 소재들도 유년 시절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요. 많이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제 작품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의 시작이 바로 논산이에요, 무대가. 인간 시장만 해도 시작이 논산 제가 살던 철로, 철두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홍신의 인간 시장은 몇 번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당시 군사정권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이 되었으니 참 대단한 거죠.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거침없는 주인공이 장총찬의 매력에 다들 흠뻑 빠졌었었죠. 이 방에 들어오니깐요. 인간 시장에 나왔던 배우 인간들 다 나왔구만. 그렇죠. 감독도 다 나오고. 민지환 형부터 참 많은 배우들 얼굴 다 보이네. 이 여칭부터 다. 이쪽은 영화 중심으로. 그런데 보니까 인간 시장 중에서 불편한 제목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인간 시장이라는 걸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이름으로 했다가 막판에 진영 감독이 자기가 자신이 감독하고 주인공을 맡으면서 인간 시장을 3편부터 쓴 거죠. 그때는 계엄사 검열이 심해서 꼼짝을 못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비판하거나 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장면만 나오면 모두 다 잘라버렸죠. 어떻게든지 견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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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작가가 시대적 소명 중에 하나가 그 시대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때 끝까지 버티길 잘했구나. 굴복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의지가 있으신가 그런 거야. 그게 섣불리 그때 그냥 숙으로 들고 타협하고 그랬으면 지금의 김홍신이 없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잘 견뎠다. 작가의 소명이 아픈 시대의 치유가 되었고 사람들 마음의 용기가 되어준 것이죠. 김홍신 작가가 멋진 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학관 2층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의 작품 대발해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역사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작가가 던진 화두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 범윤수님께서 저보고 국회의원 10번 장관하면 뭐 할 거냐. 작가니까 잃어버리고 버린 발해 역사를 되찾아오는 소설을 써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자료,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자료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다시피 이게 일부만 진열한 건데 500권을 찾아서 일일이 거기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만 2천 장, 만년필로만 원고지 만 2천 장을 썼죠. 여기 지금 원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이 원고. 네, 이 원고들이. 이 발해 역사를 쓰면서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황홀한 행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DNA 때문에 대한민국이 절박하고 가난하고 강대국 틈 바구니에서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3050 국가가 됐어요. 3만 달러 돌파 5천만 명을 돌파한 세계 7번째 나라인데 앞에 6개 나라는 전부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인데 대한민국만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기적을 읽은 나라 아닙니까? 그 정신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나 그걸 이 발해를 쓰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500여 권의 책을 읽고 중국 공안의 감시를 받으며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자료 조사만 5년이 걸렸고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원고지를 채우느라 작가의 손이 굳어갔다고 하니 이렇게 탄생한 대 발해 한 줄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문학관 한편에는 김몽신 작가가 그동안 쓴 130여 권의 책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다 담아내기도 힘든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지네요. 작가님, 이게 136권? 네, 136권 그동안 제가 쓴 책이 136권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 문학관을 지으면서 책을 골라보니까 136권이에요. 이야, 이게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야? 아, 그런데도 양이 안 차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사람 욕심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히 가는 대로도. 아주 만족하면 그 다음 작품을 못 쓴다는 거죠.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제 쓰고 나면 또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아쉽고 부족하고 아쉽고 부족하니까 자꾸 또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 나이쯤 되면 그냥 쉴 때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방에서. 방콕. 책 보고 원고 쓰고 메모만 하고 살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은 글 쓰는 사람인 거죠. 책이 가득한 책장 앞에 서니까 한 시대를 담아낸 그의 인생을 만나는 듯한데요. 그가 전하는 문학은 무엇일까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위로받는 어를 우리의 혼을 담는 그릇이 문학이거든요. 여기 오셔서 그런 정신적으로 이 험한 세상에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다음에 글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문학 향기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예를 들어서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가진 첨단 휴대폰. 1, 2년 가면 중고품이잖아요. 그런데 문학은 천년이 가도 향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오셔서 좀 함께 느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논산의 길 위에서 김홍신 작가와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대를 향해 전해주는 작가의 다양한 목소리에 긴 울림을 담아갑니다. 논산의 길 위에서 김홍신 작가와의 긴 울림을 담아갑니다.